지금 곧 촬영하는 거 현장에 보러 갔었거든요. 보고 싶어가지고. 우와, 코 아프다. 올라온다, 올라온다. 어머, 오는 거야, 만나러? 어떡해, 어떡해. 어머, 어떡해. 어머, 어떡해. 어, 지나간다. 어머, 어떡해, 어떡해. 어머, 어떡해. 어떡해. 어, 지나간다. 어머, 어떡해, 어떡해. 안녕하세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. 감사합니다. 우와, 먼저 알아봤어, 먼저 알아봤어. 어떡해. 먼저 알아봤어, 먼저 알아봤어. 알아보고야? 오, 어떡해. 안녕하세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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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쁘요. 감사합니다. 반가워요 반가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오빠 저 방송 보고 저희가 얼마나 잘했고 영향을 잘했다고 그때 임신 돼서 방송에서 봤는데 어머 이쁘라 반가워요 마스크 벗어서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세상에 엄마 한 번을 잘했어 손 잡았어요 손 잡았어요 손 잡았어요 아니 손 씻지 말고 자야지 엄마가 손 안 씻고 잔대요 어떡해